강릉시와 동해시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해맞이 명소의 출입을 통제하고 방역관리를 강화합니다. 강릉시는 오는 31일 오후 6시부터 1월 1일 오전 9시까지 경포와 주문진, 정동진 등 관광객들이 몰리는 해변을 비롯해 교동 화부산과 포남동 봉수대 등 해맞이 명소의 출입을 전면 통제합니다. 동해시도 도쨰비꼴 스카이밸리와 해랑전망대, 추암, 출렁다리는 해맞이 시간대 출입을 차단하고 망상, 추암, 논골담길 등의 3곳에서는 종합상황실을 운영합니다. 또 방역 드론을 해변에 뛰어 방역 계도 활동을 벌이고 숙박업소를 대상으로 방역수칙 준수 여부도 단속할 방침입니다.